니가 미쳤구나 아니 왜 남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너로 인해서 결혼이 힘들 수가 있어 안녕하세요 주워 이리 와 뭘 해보려고 온 건 아니지? 응? 네 뭔가 좀 상담 받고 좀 고민거리는 부분이 있어서 안 받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우리 언니가 올해 운세를 보면 나쁘지는 않는데 우리 작년보다는 올해는 슬슬 풀린다 많이 풀리는데 작년까지는 모집 풍파가 많았어 많이 시끄럽고 답답하고 어린이 부서래 있더래 근데 올해는 사람과 새 사람, 새 귀인 축하 빠뜨릴 일이 있다는데 변동이 올해는 도우고 새로 시작 응? 직장 노민도 뭐해? 맞아요 사실은 직장 다니던 회사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될 수 있었는데 한 7년동안 오래 사귄 남자랑 헤어지고 올해 초 만난 남자랑 좀 분위기가 괜찮아서 11월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네 네 남자야 뭐 궁금한 거 있어? 응 사실 이게 너무 불안해가지고 회사 다니기도 너무 풍부하고 하루 할 시간을 새로 시작이 되고 변동이 되고 새로운 걸 하면서 우리 언니가 마음적으로 올해는 조금 무거운 감이 들거든 응? 뭔가를 새로 변화를 주면서 내가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잖아 그래 내가 새로운 거에 자신감을 좀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언니 임신이 있네? 제가 네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하고 집에서 잠도 잘 못 자가지고 근데 결혼하니까 아 이게 안에 되는 거 지금 제가 이게 직장 회식 때 술 먹고 실수해서 내가 생겨버렸어요 응? 뭐라고? 아 제가 원래 그러지는 않는데 아 직장 회식 때 요새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실수를 해가지고 아 직장 동료 아이를 가졌어요 이 지금 예비신랑 아이가 아니고 네 직장에 사내 커플 남자 시대인걸? 네 그냥 직장 동료 무대에 서로 술 먹고 실수해가지고 저도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뭐야 결혼이 지금 깨지는 거야? 아니면 이 남자가 지금 알아? 앤비신랑이? 아니요 이 가진만은 아무도 없어서 저만 알고 있어요 뭐 온라인 섹스로 했다니 누가 너? 네 니가 미쳤구나 응? 아니 왜 뭐 남자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도 결혼하는 남자가 있으면서도 이 남자하고 작게 되는 거야? 미친 년이 아니라 뭐야 목덩어리랑 아무 데로 뭐하는 짓거려? 응? 응? 너 지금 그 아이를 지금 뭐 사생을 하겠다고 지금 한 거야? 아니면은 낙태를 하겠다고 지금 선생님한테 물어보러 온 거야? 아니면 이 아이를 낳겠다고 온 거야? 나서는 안 되잖아 네 저는 내비신랑이랑 꼭 11월에 결혼하고 싶거든요 근데 누가 너 너 이런 거 안을 결혼하겠니? 응? 정신 나간 놈 아니군 응? 맞아요 그 직장에서 나와야지 예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되고 또 네가 그런 사항을 만들어서 그 사람하고 그랬는데 딱 너 직장 내 집 그 사람하고 사귄 거야? 아니요 그냥 수고 실수했어요 사내 커플도 아니고 근데 거기서 너 결혼하는 거 아니면서 그런 좀 부정한 짓을 하고서 그 사람 볼 수 없잖아 직장 가정사를 가지면서 직장을 양 네가 양쪽을 다 응 가지면서 보기에는 좀 민망스럽지 않냐 응? 네 아 저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얘 무슨 어떻게 하면 좋아 그거를 결혼 이 사람하고 한다며 응?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선생님이 이 신당에서 깨끗한 신당에서 선생님이 부정한 얘기를 부정을 맨날 가시는 무당이 부정한 얘기를 해야 되겠니? 응? 우선은 네가 어찌 됐든 그 남자하고 살아야 되잖아 결혼하기도 했고 네 선생님 말씀 때는 응? 응? 남자한테 사주 줘봐 응 이렇게 기록되라 이제 이름이 나이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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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0년생이다 네 이 남자가 네 어 사랑을 반듯해 응? 너 이 남자 만나기 전에 네 남자하고 한 2, 3년 전에 헤어졌죠 네 응? 네가 여태까지 지금 만난 남자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반듯해 응? 이 사람 나이 층아가 있어서 그렇지 좀 사람이 반듯해 보여요 응? 운하고 가진 것도 조금 안정되고 응?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네가 올해 운이 좋은 이 사람 만났는데 엄마랑 무슨 올해 초에 만나서 얼마 되진 않았는데 이 사람이 성실하고 직업도 괜찮고 해서 3년에까지도 했거든요 그래서 와 엄마 아버지도 이 사람 좋아하지 네 엄청 좋아하지 사람이 되게 반듯하고 인성도 좋아요 근데 우리가 세 사람을 만나서 세 사람이 들어와서 세 집주여서 3년이라 됐어 네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런 부정이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한 사람을 네가 좋은 기운이 드는데 재수를 위해 소금을 쾅 부정으로 끼얹은 격이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한테 그 사안이 좀 부정 있게 걷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나쁘게 지금 이 사람을 가로막을 수가 있어 그리고 어찌 됐든 이 태아의 혼신도 혼신이야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아이를 어 선생님 입에서 좀 말하기 비망스러웠지만 낙해를 하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가 이 사람을 잡으려면 그래야지 그치? 네 맞아요 이 사람을 놓치게 되면 또 이 만한 남자가 오기가 조금 버거울 거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걸 안게 되면 너하고 미쳤다고 결혼하겠냐 그러면 본인이 또 이 파원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처 또 본인이 본인이 인복 인덕 없는 여자는 아니야 근데 지금 본인 자체가 운기가 지금 안 좋을 때 본인이 이런 행동을 한 거야 상반기는 조금 더딘감이 있지 눈이 어떻게 보면 네가 운세인가 내가 그날 일진이 살아났다고 선생님이 볼 수밖에 없어 근데 또 네가 운세운이 있으니까 덜커덕 결혼할 남자가 아니라 너의 남자를 그렇게 한 거면 너도 숙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 아이를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제안이 절여 지금 선생님이 너한테 해결책을 줄 테니까 좀 조금 있다가 내가 차후에 낙태를 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또 네가 지금 어찌 됐든 이 아이로 인해서 너도 피부정이 낄 수 있고 응 또 살생 부정이 낄 수 있고 이건 큰 중재다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네가 죄 아니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많아 인간은 근데 이제 새파랗게 이제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좋은 길에 네가 일어나는 거는 너의 평생 이 대사가 중요한 부분에 네가 조금 부정 끼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네 신랑도 예비신랑도 이 사람도 운세가 막혀 버려요 너로 인해서 응 결혼이 힘들 수가 있어 난 차후에 조금 있다가 내가 마무리하고 내가 한 방향을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